이 관제수가 있으면 망신수는 당연한 거고 이제 이런 일이 예전에 덮여서 묵혔던 일이 이제 수면으로 올라온다.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를 또 갖고 계세요. 안녕하세요. 선생님.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에요. 반갑습니다. 오늘도 제가 이렇게 특별히 찾아온 이유가 한 사람의 인물에 사주를 드리고 인물사주. 네. 맞아요. 이 사람이 2004년 갑진 연애 전체적인 인기라 이 사람이 뭔가 시작을 하려는 기운 그런 것도 좀 들어가 있는지 그걸 끌고 갈 만한 그런 힘이 있는 기운이 있는 사람인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알겠습니다. 이분은 남성분이시고 이나견 씨 아시죠. 유명하지. 그분을 사주를 드려볼게요. 1952년생. 네. 딱 지금 뭐라고 부르기가 참 호칭이 없으신 분. 애매하다 이러셔. 이 애매한 게 뭐라고 표현을 해주냐면 대가리만 있다. 늘 항상 시장만 한다. 뭐든지 초장 끝발. 초장 끝발 개 끝발이다. 딱 표현이 이래요. 그게 뭐냐면 이분이 뭔가는 매번 새롭게 시도는 해. 이 시도하는 의도는 너무 좋아. 의도는 너무 좋으나 결과는 없다. 이 결과가 왜 없냐면 이분 같은 경우가 좀 약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인복이라고 하고 귀인수라고 하죠. 이런 수가 좀 약해. 그러니까 사람을 붙고 사람을 다루고 사람하고 같이 포용을 해가면서 사람하고 같이 이뤄내는 이런 힘이 약하신 분이야. 그러니까 혼자는 여기도 붙었다 저기도 붙었다 여기도 붙었다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벼룩같이 잘 붙었다 빠졌다 붙었다 빠졌다 이걸 혼자는 잘하지만 내가 식소리 생기면 안 된다 이러셔. 그래서 지금 뭔가 새롭게 지금 당신이 막 준비는 지금 엄청 해서 막 뜻이 맞는 사람들을 막 모으긴 할 텐데 모으다 만다. 이 모으다 만다는 얘기는 생각했던 것만큼의 크게 창당 창설 이렇게 하는 건 좀 어렵다 지금 얘기를 하셔. 이분은 스스로는 못 일어나. 누가 앞에서 끌어줘야 돼.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해갖고 끌어줄 수 있는 인물은 단 한 명이 있다. 단 한 명 있다. 그게 누구냐. 전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서 후원을 해서 가면 그의 추종을 하고 하는 지지자들이 붙어서는 몰라도 전면으로다가 그 양반이 안 나서주면 힘들다. 그러니까 뒷바라지 있지. 뒷바라지로다가 문재인 대통령을 얻고 못 가고 앞에서 전 문재인 대통령이 끌고 가면 그나마 창설이라고 할 텐데 안 그러면 좀 준비만 하다 끝난다. 이러시네. 자꾸. 주변에서는 이 사람을 조금 많이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. 기대는 많지. 이분도 학력은 좋아. 서울대 법대 출신이야. 그러면 일단 그때 그 시절에 많이 배웠거든. 많이 배워서 학연은 좋을지 몰라도 학연, 지연, 혈연 중에 학연만 좋아. 그런데 학연 중에서 내가 이분이 약한 교훈이 얘기했잖아. 인복, 기인복이 없다고. 사람을 왜 이 사람은 못 당기는 줄 알아? 돈질을 안 해서. 써야 돼. 내가 사람을 살라고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를 줘야지 사람이 움직여.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봐. 우리가 살 때도 자본주의 세상이야. 경제적인 지표에서도 원활하게 이게 돌아가야지 따르는 거지.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의리가 있고 내가 막 뭔가를 하겠다라고 말만 앞서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챙겨주지 않는다고 하면 처음에는 시작을 하지만 지날수록 그나마 그래 그 밥인데 따라가? 안 따라가. 그래서 이분이 약한 부분이 그런 부분. 베풀 줄 몰라. 그리고 베풀 줄 모르는 것도 있지만 없어서 못 찌르는 거야. 나 먹고 내 밥그릇 챙기기도 간신간신하게 내 밥그릇 지키기가 힘드니까 내 밥그릇만 지키느냐고 내 밥그릇에 있는 밥조차도 못 나눠줘.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렵다는 얘기야. 근데 그거를 끌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밥그릇에 밥이 많은 사람이 앞서서 끌고 가면 그 사람 보고도 사람들은 가지. 그 밥통에 숟가락 다 얹으려고. 다 담그고 싶어서. 그죠? 그래서 이분 어렵다. 그럼 이 사람은 끌어주는 그런 게 없으면 예를 들어서 총선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활약은 좀 못하겠네요. 못하죠. 만약에 이분이 창당을 해. 창당을 해도 혼자는 약하니까 어디에다가 해? 합당을 하고 누구랑 붙어야 돼. 우리가 연대해야 한다고 하지. 이 연대 연대로다가 막 붙어서 힘 있는 쪽으로 붙어서 밀어재켜줘야 되는데 이분이 왜 민주당에 왜 나왔겠어? 있어야 되겠지. 맞지? 알 수 없는 블랙박스야. 그러니까 민주당의 균열이 일어났다는 거야. 균열이 갔다 이거야. 그래서 이게 안 맞춰진다는 거야. 기둥들이 움직이잖아. 다 빠져나가잖아. 전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손 들었거든. 다. 뭔 얘기인 줄 알아? 알만한 사람은 아실 거야. 그러면 이거는 좀 사절이긴 한데 이 사람이 그러면 올해 조금 조심해야 될 거라든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. 구설, 관제. 이분도 구설하고 관제가 있어요. 묶었던 게 밝혀진다 그래. 묶었던 거예요? 예전에 있었던 일이 덮어졌던 게 뭔가 밝혀질 일이 있어서 이 구설, 시비, 관제. 이 관제 수가 있으면 망신 수는 당연한 거고 이제 이런 일이 예전에 덮여서 묶였던 일이 이제 수면으로 올라온다.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를 또 갖고 계세요. 어찌됐건 신당을 창당한다는 거는 내 활동이 많아진다는 건데 하고 싶은 거지. 그러면 관제 구설은 못 피하는 거 아닌가요? 못 피하지.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. 그냥 준비만 하다 끝난다. 계속 준비 중이다. 창당을 계속 준비 중이다. 안 맞춰지니까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. 본인이 뭘로다가 자리매김을 했어. 기자 출신이었잖아.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 자리를 잡아서 어거지로다가 내가 앉을 자리 아닌 자리에 앉아 봤고 많은 거 얻어 봤잖아. 부하 명예 많이 얻어 봤잖아. 그럼 사람이 얻을 때가 있으면 내려놓을 때가 있거든? 그냥 다 내려놓으시는 게 앞으로의 남은 여생이 좀 편하지 않을까 부탁드리고 싶어. 그게 지금 굉장히 적기인가요? 그럼요. 이제 해야 그래도 이낙연 씨를 좋아하고 지지했던 사람들한테 실망을 안 주지. 되게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인데 민감한 게 난 민감하다고 생각 안 해. 왜냐하면 사람의 행보니까. 그리고 운기가 좋게 돌아가는 운기가 이분이 지금 아니시거든? 이럴 때는 몸을 사려라. 몸을 사리고 가만히 있어라.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는 말이 있죠? 딱 이 얘기가 맞는 때 이분한테는 지금 딱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. 중간이라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